진 게릴라 먹방, 오늘의 우리 마지막 정말 정말 꿈같은 게스트의 우리 세븐틴입니다. 세븐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연습들 너무너무 출연하고 싶어서 직접 지원한 세븐틴 메인보컬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즐겼다. 자생연만들 준비하고 그냥 가도네. 지금 우리 유튜브 댓글란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세븐틴 팬클럽. 캐럿? 캐럿. 승관이 잘 먹어요. 애들 잘 먹어요. 와라라라라라 엄청나요.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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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컴백 준비하고 있는데 원기도 충전할 겸 그래서 이제 저희도 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는데 성사가 됐네요. 세븐틴 올해 컴백이 9월 16일이래요. 노래 좋은 게 뭐예요? 이번 주 노래 좋은 게 좀 우승충한데 독. 먹으면 죽는 독. 독. 독의 포인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븐틴이 부릅니다. 독 감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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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멋있다. 근데 조금 뭐가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거 바다 하시는 거예요. 용인상 씨, 로스. 그때 흔들어 웨이브 부분에서 표정이 조금 부족해. 표정을 배워야 돼, 표정을 배워야 돼. 5, 6, 7, GO! 와, 이겼어. 와, 이겼어. 이거 역시. 이야! 와, 이렇게. 와. 근데 여기 가수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천자가 좀 높고 어디서도 노래하는 선을 하나 그렇게 해놨나? 약간 좀 기분이. 아무도 없을 때가 들어와서. 형! 형!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노래 하나 해. 갑자기. 뭔 마무리 진행이야. 야, 노래 하나 하나?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해, 그냥. 아니, 이러면서. 노래 하나 해, 그냥. 아니, 이러면서. 노래 하나 해, 그냥. 아니, 이러면서. 노래 하나 해, 그냥. 야, 조금만 비디오 돌려볼래? 좀 전에 내가 여기 앉았는데. 자, 다음은 유민상! 노래로 가르세요, 지금. 다음은 유민상이에요. 아니, 갑자기 노래는 좀 안 돼, 용지. 나는 사실 아주 나이스라는 노래를. 이 한복음을 들으니까 전곡이 듣고 싶어하는 거지. 듣고 싶어지는 거지. 그걸 계속 들었어. 다음은 운세래, 도래. 아니, 갑자기. 아직까지 나 시키겠으니까 하기를 했는 거야. 앤, 제이홉! 니콜! 아이씨! 나 할 거야, 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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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민망한데? 아침에 못! 니콜 필수던 내가! 오늘은 번쩍 번쩍 불이 떠니는가! 이 불쌍이! 뺨! 마찬가지로 곧! 나. 귀 빨고 싶어. 나. 왜 이렇게! 난? 나는. 땜에 내. 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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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